벌써 이번 주도 중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9월 13일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9시에 서울 안보대화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셨고 저녁 6시 30분에는 만찬을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오늘 서울 안보대화에서 미국과 호주, 헝가리 등 8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는 회담이 종료되면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제4회 미래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육군 전력의 대안과 유무인 전투체계의 복합운영이라는 주제로 육군이 나갈 방향을 무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해군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8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국 월미도에서 개최됩니다. 네 번째로 국가보훈처장은 추석을 맞아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무연고무요소를 참배하고 무연고무요소에 대한 관리사항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임시정부기념관 건축설계 공모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세계법 다음주에 정상회담도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의제들 중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합의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회담 진행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시험회담이 끝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좀 기다려주셔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자료 중에서 해군 인천 상륙작전 선승기념식 관련한 게 있는데 제 기억에 봤다면 몇 년 전까지 한미해군하고 해병대가 같이 인천 상륙작전 그때 당시를 재연하는 재연 행사를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에는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번에 안 하는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군 대답 가능하십니까? 해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많은 병력과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효율성을 고려해서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됐나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재연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 연말과 올 초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연 행사에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 시작하나요? 내년에 하나요? 아니면 2020년을 기준으로 5년에 한 번씩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입되는 병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오늘 서경덕 성식여대 교수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국제관함식 참석할 때 우길길을 달고 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일본 해상망류장한테 메일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에 국제관함식 참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이 이해해달라고 하는 한국 해군의 이런 입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해군이 일전에도 입장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 보도자료를 낼 때에 국제관함식에는 국제적인 관례와 국제법상에 의해서 우리 초청하는 외국 군함에 대해서 자국기와 자국의 해군을 일본의 경우는 해상자위대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달고 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길기, 해상자위대 깃발 자체를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경득 교수는 바로 그 입장에 대해서 국제 관례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이해해달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군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인식과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이 우길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기자님,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국제적인 관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변인님, 저 해군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해군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국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국제관계에서 국제관계에 상호주의와 호혜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해군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디펜스 다이얼로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디펜스는 국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서울 디펜스 다이얼로그 그런데 이것을 한국 이름으로는 서울 안보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보통 우리가 시큐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안보대화가 되려면 서울 시큐러티 다이얼로그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것을 서울 디펜스 다이얼로그라고 쓰고 안보대화라고 합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디펜스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안보 사안에는 꼭 국방 안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하듯이 다양한 사안의 안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저희가 1회부터 계속 그 제목으로 또 그 명칭으로 써왔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어 명칭은 서울 국방대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펜스를 꼭 국방이라고만은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펜스를 안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시큐러티라고 해야지. 그렇게 개념상의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는데요. 설명이 충분치 않으시면 끝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국방부도 그러면 국가 안보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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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